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육회 운이 초밥입니다 초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봄은 초밥이 맛있지가 않아요 산란절이라서 먹을 수 있는 생선도 많이 없고 생선들 맛이 많이 빠졌을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육회에 운이를 올려서 먹으면 초밥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아라 먼저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당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어허 생각보다 맛은 소스로 만들어졌어요 이 식사는 이렇게 안 후에 먹어서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한식은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계란매 sprint 요렇게 flavor 모짜렐라 소스는 면밀라 소스도 좋고 참기름 이번엔 고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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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에요 전 strive 너무 맛있어 요기와 매트맛이 코스프라 매운 맛 너무 맛있어 배고파 조금만 더 좋아해요 어묵 스틱이 너무 맛있다 남은 면이 덜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한 맛 그리고 식감은 너무 좀 부드럽고 모짜렐라, 그릇에 빨리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청양고추 고소한 타라지니 그릇에 고소한 타라지니 더 맛있게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고소한 타라지니 계란이 고춧가루 시원한 어묵 고춧가루 고춧가루 초밥에 맥주 한잔 고춧가루 여러분 오늘도 덕분에 육회 우니초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우니의 그 바다향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